안녕하세요. 오르비클래스 국어강사 박현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비 문제를 가지고, 예비시행 문제를 가지고, 화법과 장문 문제, 그리고 언어와 매체 문제를 조금 비교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게,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짧게나마 어떠한 감옥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자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법과 장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한 번도 선택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특성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는 한데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문제의 유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요. 자, 예비시행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예비 문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처음이잖아. 사실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선택 과목으로 따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제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이제 평가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우리가 좀 보는 거는 언어와 매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언어와 매체를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여기에는 따로 문제 풀이를 하진 않을 거예요. 문제 풀이를 하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요러한 문제 유형이 나온다, 요런 거 나온다, 이런 거 위주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선택 과목이 시험지 구성도 조금 다르다 싶었던 게, 35번부터 이제 선택 과목이 시작이 돼요. 즉, 1번부터 34번까지는 공통 문제고요. 35번부터 45번까지가 우리가 선택 과목의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와 매체, 여기에 지금 제가 먼저 적혀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35번 문제부터 시작을 한다. 부터 45번까지 총 11문제를 우리가 선택 과목으로 풀이를 하는 거는 공통점이에요. 자, 언어와 매체 시험 문제지를 한번 보시면요. 35번부터 6번은요. 어근이 결합하여 무엇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이었냐면, 합성어에 대한 설명인데, 문제 일단 선지 길이가 어때요? 지문 길이가? 꽤 긴 편 아닌가요? 길다 짧다 상당히 상대적이기는 한데, 우리가 비문학 글 같은 거에서도 봤을 때, 좀 눈에 봤을 때 좀 긴데 나는 느낌 들 때도 있고, 물론 이때까지도 문법 문제 나왔을 때 보면, 어? 제시문이 이렇게 지문 보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치고도 한 한 문단 정도가 좀 더 많지 않나 지금 이 상황은.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에 여기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음, 마지막 문단. 이처럼 의미에 따라 합성어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때까지 문법에서 나왔던 부분보다 조금 더 심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때까지는 합성어의 종류는 대등, 종속, 그리고 융합, 이런 식의 종류가 있다. 혹은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구분만 했었다면,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 하나의 단어도 어떠한 의미를 가진야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하이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추가적인 설명이 좀 더 들어가 있어요. 상하관계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러한 문단 하나 정도가 조금 더 추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좀 더 추가되었고, 그리고 길이면에서도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이 나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모르는 내용이 나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문을 마치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 읽듯이 내가 새로운 정보를 파악해야지 라고 읽는 자세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놓친 부분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겠죠. 그래서 문제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이하다거나 달라졌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별로 없어요. 35번도 그렇고요. 36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선지가 좀 길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때까지도 충분히 나왔던 문제의 유형이고 밤낮 같은 단어 같은 경우에는 3번 선지에서 상당히 이때까지 빈출되었던 문제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37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문론에 대한 문제였어요. 상당히 길어 보이기는 하지만 방송 대본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읽으면 되는 주로 읽으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길어 보이기는 하지만 특이한 유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자 우리 넘어가셔서 38번 문제 보시면요.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거 역시도 특이한 부분 없죠.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 유형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39번 보시면 아 중세국어예요. 약간 특이하다면 특이하고 의외다라고 하면 의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언어화 매체가 문제가 이제 11문제가 됐잖아요. 문법 문제가 한 조금 더 많이 추가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매체 쪽 문제가 오히려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즉 문법 문제가 기존에 한 5문제 정도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많아봤자 6문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39번 그리고 뒤에서 한 문제 정도 좀 더 나오는 정도고요. 중세국어 문제가 파격적으로 막 3문제 이상 올라간다거나 이러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중세국어의 상당 기본적인 문제만을 내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현대국어와의 큰 변화를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국어 파트 역시나 큰 차이점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문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중세국어 때문이에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세국어는 큰 걸림돌은 오히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면에서 봤을 때는 중세국어의 비중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높아질 줄 알았는데 문제 구성이 수가 조금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이 바로 우리 이제 추가된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40번에서 42번 보시면요. 자, 종이 신문이고 나는 가히 기사를 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한 화면이다 이랬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화법과 장문 쪽이랑 상당히 다른 문제 질문이에요. 화법과 장문 같은 경우에는 내 대화를 가지고 초고를 썼다, 초안을 작성하였다, 글쓰기를 수행하였다라는 식의 문제 보기가 주어지는 반면 여기서는 다양한 매체 유형을 보여줘요. 1번 가에서 신문, 종이 신문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들 거의 뭐 종이 신문 본 일이 있으신가요? 집에서 거의 많이 이제 구독도 거의 안 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좀 지긋하신,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야 여전히 종이 신문 보시고 하지만 저도 종이 신문 잘 많이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포털 사이트만 들어가도 다양한 신문사의, 그치? 심지어 거의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신문사의 기사까지도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뉴스를 검색했다. 즉, 가와 나는 지금 뭐 비교하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 예전 시대의 매체와 나, 그러니까 최신 시대의 매체를 비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체라는 제목에 가장 걸맞는 전형적인 문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렇게 해서 가 40번에 지금 무슨 설명하냐면요.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우리가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지만 선지들 한 번만 볼게요. 선지들 보면 지금까지 화법과 장문 시험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표제의 크기, 2번 선지에서 표제뿐만 아니라 부제의 내용, 표제랑 부제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소리지. 다음에 3번 선지 보시면요. 나는 기사의 배열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 선지 올라가 보시면요. 뉴스를 관련도 순으로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 최신 순으로도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자잘자잘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의미도 좀 있는 그런 문제예요. 즉,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 여러분들이 다 파악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ABCD 해가지고 큰 글씨로 적혀있는 게 표제겠고 그 밑에 뭐 이렇게 적혀있는 것들은 내용의 첫 부분인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치?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체적인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 같은 신문의 그 특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오히려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대만의 차이인데 오히려 종이신문이 익숙한 세대는 지금 한 50대, 60대 이상의 분들이실 거고 신문기사보다는 훨씬 지금 여러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매체가 익숙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종이신문과의 공통점 차이점 뭐야? 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문제의 형태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다음에 41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에 적용된 게이트키픽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이것도 문제가 독특하다면 좀 독특한데 신조어, 신조어는 아니고 신조어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네요. 신조어가 아니라 전문용어라고 좀 말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몰랐던 내용인데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와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까지 문제에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용어를 정의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공부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독서의 성격도 어느 정도 좀 있다. 독서의 성격도 어느 정도 있고 그 전에 비해서 매체 쪽은 어떠냐면 매체 간에 비교하는 거 매체 간에 비교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전문용어 사용하는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문용어를 설마 외우라고 하겠어요? 외우라고 외워서 풀만한 문제들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외우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설명이 나왔을 때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거를 가지고 구시대라고 표현하면 좀 예민한가요? 좀 예전에 매체와 지나가는 매체와 신식 매체의 비교, 차이 이런 거 파악해봐라 이런 문제가 아마 좀 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42번 볼게요. 42번은 매체 문제를 가장한 문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고 있다, 피동 표현 이런 거 나오고 있죠? 응, 인용이냐, 직접인용이냐, 연결음이냐 이거는 다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35번부터 한 4문제, 5문제 앞에서 나온 거는 문법 문제 조금 그래도 적은 느낌 드는데? 라고 했을 때 딱 한 문제가 더 추가된 형태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가 한 6문제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3번부터 45번 마지막 세트예요. 생각보다 매체 쪽이 짜잘이 아니라 문법 문제를 이렇게 덩어리로 앞에서 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세트예요. 벌써 43번부터 45번은 가는 학생들이 발표 준비를 위해 휴대전화, 메신저로 나눈 대화이고 이랬어요. 여기까지로 보면 화법과 장문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화법과 장문에서도 우리 장문을 하려면 대화를 가지고 각색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정민이 제작해서 블로그에 올린 발표 초안이래요. 이것도 뭐랑 비슷해요? 장문이랑 비슷하죠. 구성이 지금 초반이라서 이렇게 내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도 매체적인 성격을 띄게 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었다? 휴대전화, 메신저라는 이 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쉽게 말해서 카카오톡, 메신저의 그 매체 형태를 집어넣은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화법과 장문 같은 과목의 특성이 배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죠.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근데 나를 딱 봤을 때 내가 화법과 장문에서 이런 거 싫어서 내가 언어와 매체 선택했어.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는데 여기도 정보 어때요? 되게 많죠? 여기도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나의 위쪽에 보면 제목 해가지고 발표 자료를 초안 1. 글벗이 만들어진 배경 PPT 잘 만들었다. 그치? 2. 글벗의 공간 구성과 활용 방법 3. 이용 현황과 학생들의 만족도 이렇게 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료들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 아까 위에 카톡 대화 있었잖아. 그 대화의 특성 하나 하나 보는 거야.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지. 다음에 44번 기억에서 미음을 바탕으로 정민이 세운 발표 자료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사실 매체 과목만의 특성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내용 일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심화되어 갔을 때 매체적인 특성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건 뭐야? 나의 제시된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수 있니? 를 질문하는 거였어요. 45번, 보기는 나의 달린 댓글이다. 댓글도 역시나 어떠한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장문으로 해석하시기 보다는 댓글을 다는 그 시스템 자체는 현대에 올수록 가지고 있는 매체들이 가지는 특성이거든요. 종이 신문과 인터넷 기사의 가장 큰 차이점도 뭐냐면요. 종이 신문은 피드백이 안 돼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어지는, 정보를 주는 거에서 끝나는 거야. 종이 신문은. 반면에 인터넷 기사는요. 신문 기사와 동일한 형식과 양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밑에 우리가 보통 댓글을 달 수 있어요. 그 댓글을 단다는 것은 이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시시각각,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매체의 특성을 여기에 지금 문제를 통해서 댓글 문화,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슈잖아요. 이렇게 댓글 문화를 통해서 문제화해서 만든 겁니다. 상당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출제 의도 자체가 여러분들 정말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변화 안에서 댓글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비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는 목적도 상당히 강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보기가 좀 길어지고 있다. 이거는 사실 화법과 장문 좀 이따가 바로 언급을 드릴 건데 거의 똑같아요. 길어지고 있어. 딱 보기만 하더라도 와, 이거를 풀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살짝 들어요. 살짝 드는데 길어지고 있고 내용도 특히 문법 같은 경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성 보이고 있어요. 내용이 조금 심화될 것도 같아. 여기서 심화된다는 거는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역적인 거. 근데 이 지역적이라는 것도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은 게 이런 게 나올지 몰랐어요. 이런 거를 지역적이라고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정말 기본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개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문법 부분에서 큰 변화는 안 보여요. 그리고 의외로 변화가 없게 느껴져요. 사실은 언어와 매체로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다고 했을 때 문법 쪽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어떤 변화? 문제의 양이 많아지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매체 쪽과 상당히 균등하게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예비시행 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매체 파트예요. 매체 파트에서 여기서는 신문만 나왔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SNS라던가 어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여러 가지 매체들에 대한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체라는 과목을 넣은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체를 통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보자 비판적으로 보자는 목적에 상당히 부합하게 만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파트를 통해서 비판적 능력을 평가하려고 많이 시도를 할 거예요. 비판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법 파트의 성격과 매체 파트의 성격이 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만약에 내가 이쪽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언어 쪽은 지금처럼 해오면 돼. 지금 해오던 공부대로 해오시면 되고 이쪽은 교과서에 있는 스타일 위주의 문제들과 수능 특강에 나온 스타일 위주의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다 많이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해이기 때문에 첫 해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응용된다거나 이때까지 데이터가 많이 쌓여가지고 나온다기 보다는 어쨌든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과서,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과 체감하는 연기율을 좀 높이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어떠한 교과서에서 언급된 매체들의 대표적인 매체들의 특징 정도는 알고 들어가면 유리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완전 처음 여기 지금 화법과 장문 그리고 언어 매체 중에서도 처음 생긴 파트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화법과 장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때까지 나왔던 파트였어요. 그 전에도 나왔던 파트였고 1번을 책임지던, 그치? 1번을 책임지던 파트였는데 자, 이번엔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일단 제가 시험지를 크게 딱 보여드렸는데 35번부터 37번 보세요. 여기 어때요? 완전 반페이지 다 들어가 있지. 그 35번부터 역시나 화법과 장문 역시도 지문 길이도 길지만 보기 정보 자체도 보기 정보 자체도 이게 예전처럼 빨리 빨리 볼 수 있는 빨리 보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인식의 파트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언어 파트, 문법 파트라도 있어서 여기를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비중이 있는 파트였잖아요. 그런데 화법과 장문은 그러면 어느 파트를 공부를 하냐 이런 인식들이 있단 말이야. 공부 좀 덜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인식이 있는 파트잖아요. 그런데 예비시행 문제를 보시면 그렇지 않아. 문제들이 만만치 않아요. 진짜로. 어떻게 만만치 않냐. 자, 3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문제부터가 이미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요. 하나하나 다 봐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맞고 아니고 틀리는 거 봐야 돼. 일단 시간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문제 유형이야. 36번 보세요. 보기부터가 이미 어때요? 반응, 특성 분석, 반응 분석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놨죠. 읽고 분석해서 적용을 하는 문제. 시간 많이 걸리는 유형. 그런 비슷한 게 37번. 발표를 들으며 쓴 메모래요.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메모를 썼다는 것 자체도 일종의 피드백이에요. 발표를 듣는다는 거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발표하는 거를 듣는 거 아니고 발표하는 거 자체는 발화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듣고 나서 내가 다시 내가 장문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법과 장문 과정을 통한 피드백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학생 1, 2가 어떻게 이해를 잘 했느냐. 전통적인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에 38번부터 41번. 엄청 길죠. 왜? 여러 명이 함께 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 1에 대한 대화이고 나는 활동 2에 따른 초고이다 이랬어요. 아주 전형적인 화법과 장문이 섞여있는 문제 유형이죠. 이게 그 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유형이 세트 문제, 4문제, 3문제 정도 나오고 덩어리 큰 문제 유형이었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39번 같은 경우에 준언어적 표현 나왔어요. 이제는 아시겠죠.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표현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바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다가 또 안 쓰는 시험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해주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추가적인 설명 딱히 안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 정도는 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낸 느낌이야. 이 정도는 알지? 이런 느낌으로 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낸 의도도 교과서 열심히 봤으면 이 정도 아마 알 거야. 이런 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알고 접혀야 된다. 이 뜻이죠. 40번 상호평가한 내용이래요. 평가한 내용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나오죠. 평가라는 것도 일종의 뭐다? 피드백이다. 상호의견 조율이에요. 아까 매체 쪽에서도 인터넷 기사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드백이 된다는 거였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무리가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 활동지에 대한 문제 내고 있고요. 다음에 41번 쓰기 전략 이거는 좀 이번에 조금 더 추가된 문제 유형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나의 나타난 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거든. 근데 보기가 꽤 길어. 그치? 비평하는 글을 쓸 때는 이러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잘 쓰고 있는 글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고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추가된 좀 약간 신 유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트예요. 마지막 세트인데 가는 초고고 나는 이제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래. 여기서도 블로그에 작성했다. 이게 조금 새롭다면 새로워요. 물론 지금까지 이런 유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항상 이때까지는 글쓰기다 이러면 되게 막 이렇게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쓰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블로그에 작성을 한대요. 블로그라는 거는 매체를 통한 그치? 나의 조금 더 격식이 있다. 라기보다는 조금 더 비격식스러운 상황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이란 말이야. 이거를 적용하는 거를 같이 넣었어. 이것도 일종의 신 유형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체 분야와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왜냐하면 블로그에서 쓰는 글과 교지의 시를 조사 보고서의 글은 성격이 어때요? 좀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글을 쓰느냐도 우리가 글쓰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꽤 길어요. 이것도 그리고 자료가 나와 아까 앞에서 매체 쪽 봤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42번도 그렇고요. 43번 유형도 지금 신 유형이에요. 친구의 조언이 있고 그 조언에 따라서 문제 만드는 거 선지 고르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특히 43번 문제 같은 유형은요. 진짜 옛날 진짜 옛날이라고 하면 10여 년 전 수능 문제 유형이에요. 오히려 글쓰기 조건을 주고요. 그 조건에 맞게 쓴 것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10여 년 전에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나오고 거의 안 나왔거든요. 멸종. 거의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예비시인 문제 이 문제가 있어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놀라우면서 약간 반가우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문제 이게 마치 유행이 돌고 돌듯이 문제 유형도 돌고 도는 면이 없잖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 문제를 풀자. 이건 아니지. 왜냐하면 유행이 돌고 돌아도 디테일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문제도 디테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옛날 문제로 회귀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또 이런 면도 있죠. 문제를 새로 만드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래서 옛날 유형을 따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43번 문제 같은 게 우리 요즘 트렌드 안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새로운 다시 등장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법과 장문 쪽은 특징이 어떠냐면 나름대로 신유형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 과목 자체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과목 자체는 있었던 거고 문제 구성 역시도 그 전이랑 거의 똑같아요. 대화를 듣고 글을 썼다. 보고서 썼는데 그걸 블로그에 썼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대신 신유형이 많다. 하지만 이 신유형이라는 것도 다 어떻게 예전 기출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새로운 매체도 많이 등장한다. 블로그 이런 단어 나왔죠. 그것도 일종의 새로운 매체예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장문 시험을 치는 그러니까 평가하는 항목을 크게 나눈 것일 뿐 이 안에서는 조금 교류가 있다. 새로운 매체도 여기 들고 오고 여기도 매체 안에서 댓글 어떻게 쓰느냐 쓰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렇다. 하지만 어쨌든 화법과 장문에서는 특히 중요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죠. 비판적으로 보는 거 물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비판적 비평적으로 읽기 창의적 읽기 내용일치 사실적 읽기 모두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장문 모든 분야에서 다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매체 파트나 화법과 장문 파트에서 특히나 비판적인 읽기 능력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댓글 문화도 옛날에는 좋다 이랬지만 지금은 댓글 같은 거 많이 막아놓은 포털 사이트도 많죠. 연예기사 쪽에서도 많이 막아놓잖아. 그런 이유 바로 뭐예요? 어떠한 순기능이 아니라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부분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화법과 장문에서도 어때요? 상대방의 한 말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러한 점에는 내가 동의하는데 B라는 부분에서는 내가 동의하지 못해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거 되게 글 많았죠.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서로 건강한 토론 문화를 만들자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둘 다 기본적인 생각은 비판적 읽기 비판적 표현하기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전제로 생각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시행 문제는 가지고 온 이유는 이러한 성격으로 나올 것 같다.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의 과정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분들은 내가 문법만 잘한다고 언어와 매체를 덥석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언어 그러니까 문법이 싫어서 화법과 장문을 덜컥 선택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화법과 장문은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시간 많이 걸리고 하나하나 확인할 것 기본적으로 많고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피하려고 하다 보면 그 반대의 급부가 또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떤 선택과목을 선택할지 한번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할 선택과목의 내용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선택에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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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